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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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만에 로스터군요 4달 만인 것 같아요 4달 만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어요? 아니 풀수 했으면 사먹겠어요 두고 안 사주세요 그냥 팬이 사주겠죠 팬이 없어요 제어선스 헤어스타일이 오늘 독특하네요 독특한 건가요? 네? 독특한 건가요? 밖으로 뻗쳤잖아요 우리 팬들아 많이 안 돼 왜 이렇게 다 이런 거 넣었다고 맨날 뭐하라고 할 거면서 왜 진짜 그런 표정을 보내도 될 것 같아요 보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.. 제가 없죠? 그 때는 꼬꼬마 했으니까요 나 우선할 수도 있었는데 나 없어 나 이거 먹어야 빠진 뱃살이 또 빠진 뱃살이다 이거 빠진 뱃살 아니다 왜그래 아닌가? 뱃살이 되려면 어 이것도 빠진 뱃살이다 근데 내가 살이 니랑 똑같았다 아 위장 장이 보인다 고무줄 같아요 고무줄 같나 너 몸에 탄력이 없네 너 안되겠다 최후치님이 이 몸이였다 옛날에 그랬거든? 한 3년 했잖아 거기서 3개월 해요 3개월 머리 크기부터 줄여라 머리 크기부터 줄여라 너 느낌 되게 좋다 쿠션 같아 인형 있잖아 이거 찍지 마세요 느낌 좋아 할아버지 몸 절깃절깃하네 니 같은 놈이 내놔 빨리 죽는다 몸이 할아버지라서 빨리 죽는다 몸이 할아버지라서 빨리 죽는다 너랑 너랑 수명 한 45세 아 진짜 45세 되면 병이 어째타 공통점이 있어 몸에 느낌이 비슷한 느낌이야 나 여기 딴딸하다 여기가 왜 딴딸하잖아 여기가 최장이거든 니가 여기 지금 지금 혹이 있다 아냐 이거 목을 만들어요 보기 수니까 됐어 본인이 백살이 뭐 높다 얘는 이순에 비하면 없다 안녕 어 얘 하체 얘 하체살 많다 얘 목도 안가면 엉덩이 색 장난아니돼 진짜 근육이에요 처져가지고 주인이 처져가지고 아 드럽다 수모, 수모 아 진짜 수모가 아니고 쳐져가지고 화산장 몸 커가지고 수건 2개에 수고 썼다고 했다 아 수건 2개 쓰지 말라고 말했으면...머리만 쓰면 두개 쓰나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하나 더 나와네 2개, 2개 수건 원래 하루 씹어야 돼, 수건 어? 누구 2개 쓰는데? 아, 공포칭도 2개 했어 그 작은 몸이 무슨 2개 있어 나 2개 써봤는데 또 많다고 나 하더라도 못 뺏는데 수고하자 안 써요 머리 쓰시면 안 써요 챙겨줘 벅벅이 추겨 원래 초기차 좀 해봅시다 난 안한다 나 머리 감기 싫어 나 머리 감기 싫어 한 번만 형 하면 우리 여자팬 장난 아니다 머리 안 해서 좋지 빨리 빨리 한 40살까지 이 얼굴로 이러다가 한 40살까지 이따가서 회사 다니다가 40살에 뛰어치고 운전하는거지 그때부터 운전해야겠다 나 얼굴이 운전수야 얼굴 운전해야겠다 무슨 운식점인데 니는 운식점 차릴 돈이나 있나 니는 회사원 얼굴이랄까 회사원이랄까 그냥 니 천만원짜리 분식점 차리대 하루 매상 5만원이다 떡볶이 한 5.18만원이다 떡볶이 한 5.18만원이다 1억만 모으면 돼요 그러면 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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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억이 타면 타면 1억이야 보증금 300 아 진짜? 보증금이 1억이잖아 보증금이 1억 달세삼대 임윤이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집 이사가야된다 나 형님 차리라 형 타면 타면 공짜로 돼 나 타면 타면 알바시켜주면 안되라 형이 형은 그거 안하고 알바를 뽑을때 내가 뽑아줄게 여자를 이렇게 나는 만들게 형이 고용하면 딱 문이 있거든 나는 경비 형은 주차회원 주차담당 나중에 월급은 400이 달려야지 요한이 형 커피숍 차렸어요? 요한이 형 커피숍 차렸어요? 커피베넷 카페베넷 카페베넷 홍백 해와동 우리 가면 공짜? 공짜 쿠폰 좀 달라고 하자 요한이 형 할인쿠폰은 있어도 공짜 쿠폰은 없는거 아니에요? 카페베넷? 거기에도 초코크립지 프라푸치노 있어? 요한이 형한테 전화벌가지고 알바한테 여기 요한이 형이요 이러면 공짜로 저희랑 거에요 이 근처에 다 열지 우리 연습팀 근처에 이런걸 예상하고 여기다 안내는거 아닐까요?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외부에 가서 모를 수 있으니까 잘 안걸네 1, 2, 3, 4 1, 2, 3, 4 1, 2 , 3, 4 1, 2, 3, 4 1, 2, 3, 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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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